자 이거에 확장된 그림을 그립시다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이렇게 되고 여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키가 이제 1m 8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 머리 길이 20 23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그러면 여기가 1m 60 160이 되겠네요 160 정도 그럼 160 위치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x는 0 y는 160인 위치 이게 첫 번째 지점 이 포인트 1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점 이 팔꿈치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길이가 있을 건데 이 길이가 50 40이라고 합시다 40 40 그러면 이 팔 길이 이게 40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길이가 여기까지 손까지 이 길이가 3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것들이 움직임 이렇게 되겠죠 가용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얘의 가용 범위도 있겠죠 얘의 가용 범위도 이렇게 뭐 360도 다 돌진 못하잖아요 가용 범위가 있겠죠 음 그죠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좌표기에 올려놓고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구해야 돼요 그럼 x가 여기였고 x가 여기였고 x가 여기였고 그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x에 따라서 여기 요거 요거 위치를 구해야 되죠 요거 그러면 x에서 여기 이 위치를 이게 어떻게 잡죠 여기 40인데 여기를 x와의 관계식으로 여기서 이 x와의 관계식을 어떻게 잡죠 이 x와의 관계식을 어떻게 잡죠 이 x와의 여기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잡고 나서 여기가 이제 x1 y1 일텐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x0 y0 그래서 x0 y0 요거는 0이고 160이고 그리고 x1 y1을 잡아야 돼 그럼 x1 y1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여기서 있는 거는 길이가 40이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거 표현을 요거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거 x2 y2 요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표로 요거 예 이거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음 실제 이게 이제 이 원운동을 하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반지름이 40인 원 운동 중심이 요거는 이제 중심이 0콤마 160이고 반지름이 얼마? 40인 원 운동이죠. 원의 일부이겠죠. 원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의 관계식을 좀 쓸 수 있겠죠. 관계식 해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이고 중심이 이거이고 이거인 원의 일부가 구해졌고 요거죠. 이렇게 되는 된 데다가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중심이 이거이고 요거이고 반지름이 30인 원의 일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이 이제 그 XY 이제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부터 요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번째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지켜잡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두번째 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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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극좌표 사람 극좌표 극좌표는 그 R과 세타 쉽게 해서 길이와 각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그러면 여기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가 P1 P1 X0 Y0 이거는 뭐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돼요. 여기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요거 는 어떻게 돼요? 0,180 아 180이 아니고 160이죠. 160 키가 183이고 기본적으로 184도 돼요. 그렇고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번째 P2라고 할까? P2 X1 Y1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실제 이게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각과 길이로 요 길이가 40이고 각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거 각 각은 뭐 이걸로 볼까요? 세타 그죠? 그러면 그러면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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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이고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게 R과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도가 지금 40 길이가 40 각도가 여기 대충 뭐 세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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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예를 들면 30도라고 합시다 세타1 그러면 그랬을 때 요 위치는 R과 세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되죠?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늘상 해봤던 그러면 요게 세타니까 요거에 대해서 X 길이는 요 길이죠? 그러면 R의 요 길이니까 요게 마주 보는 거 R의 뭐 격가지로 쓰자면 이때 이게 세타1일 때 이게 R이고 그러면 이 길이는 R 사인 세타죠? 마주 보는 변 요거는 R 코사인 세타죠? 예 이웃하는 변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요거 요 세타1에 요거 X의 좌표는 요거죠? 그러니까 마주 보는 변이죠? 그래서 R 사인 30도 그리고 요거 Y가 이웃하는 변이죠? 40 코사인 30도 그런데 여기서 요 요 Y좌표는 요 앞에 더 붙어야 되죠? 얼마? 160 더하기 이렇게 되죠? 160에서 아 더하기가 아니구나 빼기구나 160 빼기가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위에 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더하기든 빼기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더하기 이게 좀 애매하네? 그죠? 왜?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했을 때 이각이니까 이제 이각을 할지 이각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그러면 이거에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셔터1으로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죠? 이각보다는 이각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부호까지 결정되면 이걸로 하면 여기가 이제 계속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각을 잡지 말고 우리가 여기를 우리 각을 이렇게 잡읍시다 요거에서 요렇게 요걸 기점으로 해서 각을 잡읍시다 요기를 셔터1이라고 합시다 셔터1 예 수평에서 그렇게 잡으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160에다가 더하기 40 코사인 30도 요렇게 하면 얘가 지금 코사인 30도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정확히 하면 코사인 30도가 아니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기에서 요기에서 요기 이제 가져와서 보면 수평이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수평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팔이 있는 거고 쉽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팔이 있는 거고 그죠?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기가 셔터1이에요 셔터1인데 요거보다 밑으로 잖아요 마이너스 셔터1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30도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4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코사인 사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음 자 세팅을 다 다시 합시다 욱스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셔터1을 요렇게 책정했으니까 요기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여기에 X자표 X자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기로부터 요기 요렇게 될 거니까 요기 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니까 X자표 그 하는 거는 이웃하는 거죠 그러니까 40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음 각을 이걸로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 길이는 이웃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맞고 그 다음에 요 길이 Y값은 160 더하기 40 사인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값이 뭐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그냥 코사인 30도랑 같죠 요렇게 될 거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같죠 요렇게 그래서 요기는 음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요기 160에서 0콤마 160에서 당연히 요 좌표는 세로는 160 마이너스 이만큼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만큼 네 그죠 그러니까 160에서 요만큼을 빼는 게 맞겠죠 그리고 X값은 요기에서 요만큼 요게 더해지는 게 맞고 그죠 요게 자연스러운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각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은 당연히 바뀌는 게 자연스럽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P3 요걸 P3라고 하면 P3 X2Y2 뭐 X2Y2로 그냥 이름을 주는 거니까 그러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것들에다가 다시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각에서 세타2로 이렇게 잡고 하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음 그죠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렇게 한 거랑 이 직규어 좌표계 직규어 좌표계랑 그죠 그 다음에 극좌표계 요거랑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렇게 된 것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직규어 좌표계랑 극좌표계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예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좌표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되고 나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끝까지